사이코패스 역을 받고 사실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많이 찾으려고 했었어요 욕심이 많아서라든지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라든지 근데 결국에 도달한 것은 그냥 이 여자는 이렇게 악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어린아이들은 곤충 개미나 잠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갖고 놀면서 날개도 떼고 다리도 떼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듯이 장난을 치듯이 이 여자도 이런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장난스럽게 게임을 하듯이 사랑을 죽일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촬영 기간은 12회 차였어요 그래서 좀 짧고 굵게 끝내고 정말 시원하게 벗어던지고 일상생활을 잘 했습니다 네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